사실 공부하는 자리일거예요. 하지만 즐겁게 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는, 즉 없애주는 물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꼭 없으면 X, 시간은 5초 드립니다. 여러분들께 바꿀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딱 20분만 놓을게요. 37시간만 드릴게요. 3, 2, 1 대상 받으니까 대상 어떻게까지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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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좋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X가 정답입니다. 여성들을 꾸며듯 실제로 남성들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맞다고 합니다. 정답은? 정답은? 오, 상대입니다. 강력한 습관성 중독을 일으키는 마약성 물질입니다. 몸 안에 혈관을 수직시켜 고혈압을 유발하는 이 성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들어주세요. 정답은? 미코틴이 정답입니다. 환전연소가 되면서 나오는 기체입니다. 우리 몸 안에 산소를 부족하게 만들어 기억력 강퇴, 학습 능력 저하,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담배의 어떤 성분, 세운인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두 일산화탄소를 적어주셨네요.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정답은? 일산화탄소가 정답입니다. 두 명이 친구의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앞쪽으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보존배틀을 갖도록 할게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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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가위바위보! 오늘 다같이 고생해주시고 참여해주실 우리 친구들한테 인사도 응답하시면 전혀! 인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